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김근희 여사에 대한 우리 언론의 태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당했다 넘어갔다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어준의 거기서도 19.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게 20%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갤럽같이 숫자가 작게 나오는 데서도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23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한 30 나오는 것도 있어요. 때문에 윤 대통령 진짜 지지율은 한 25쯤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25쯤. 그런데 25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4명 중에 한 명. 그 정도면 낮은 지지율이지만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그런 상태에서 탄핵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다는 큰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쩌면 바닥을 찍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김근희 의사를 앞세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난리 발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합리적인 추궁 합리적인 상식적인 비판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너무도 크게 과장, 선동 그게 그야말로 뻥튀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매체까지도 지금 거기 가세에서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정권이 어떻게 더 좋아지나요? 그럼 야권이 그러면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야권의 세력이 더 약해져요? 아니잖아요. 용산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것은 야권이라고. 이재명 지지율만 더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혜를 누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잖아. 사실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용산을 때렸다. 김근희 의사를 앞세워서 막 흔들리니까 흔들리더라. 그래서 국민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 보수 안에서 누군가 그걸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 지지율이 가고 있어요? 차기주자 지지율에서 지금 형편 무인 지경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걸 지금 받아 먹고 있어요? 재무덤을 파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재명하고 갈수록 지금 차기주자 지지율 벌어지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길이 아니구나.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르비콘강을 건너버린 거야. 지지자들도 따라가다가 이 길은 아니다 생각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고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계속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건 지지자들이 아니지. 죽을 자리로 계속 밀어넣는 거지 한동훈을. 한동훈은 어쨌거나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나타나든 어떻게 다른 어떤 카드를 찾아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탈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해서 자기를 따르는 소수하고 새로 정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야당 노릇 제대로 해보라고. 그럴 경우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하세요. 탄핵 얼마든지 하시라고. 국회에서는 탄핵 통과되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못 넘어갑니다. 이만한 이슈들로 김근희 회사 그런 이슈로 대통령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그때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여론이 정말로 완전히 한쪽으로 누웠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때는 말하는 쪽쪽 먹혔다니까 카드라 선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덥석덥석 물었고 언론도 모든 언론이 좌우 없습니다. 보수 언론 저쪽 좌파 언론 뭐 따로 없어요. 전부 그걸 그냥 집중 보도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조중동 TV조순 채널A JTBC 이런 데죠.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런 데서 그냥 박 대통령을 그냥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진짜로 휘두른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지금 상황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상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저는 탄핵 걱정입니다. 사실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역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헌재에서 기각을 딱 한다. 각하를 딱 한다. 이 순간 전국 주도권을 다시 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쩌면 작전상 탄핵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탄핵 해보라 이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같은 저런 어떤 모사꾼들은요. 아마 그 주변에 모사꾼들이 많다고 보는데 탄핵 안 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재명이 진짜 노리는 것은 탄핵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조기 하야를 하야를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대통령 자리 내려와 이래서 말이죠. 대선을 일찍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법위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거나 김근혜 여사에 대한 방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도 상당수도 김근혜 여사 이슈만큼은 털고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과하면 틀립니까? 특금을 받아들이면 틀립니까? 그때부터 지옥도가 열립니다. 지옥도가. 진짜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동꾼들에게 그야말로 선동의 가장 안성맞춤한 재료를 식재료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조국 이 따위 것들은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칼질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요. 틀고 가자. 조중동도 놀랍게도 이 논리에요. 김근혜 여사는 실드 칠 수가 없다. 틀고 가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김근혜 여사를 던져주는 순간 재물로 던져주는 순간 그냥 끝난다고 봐요. 최순실 사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지금 특검 저들이 미리 짜놓은 특검 플랜을 보면요. 김근혜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열 개가 넘습니다. 열한 개인가 열 개인가 이런데. 김근혜 여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시킵니다. 한 인간의 모든 것을 한 인생 전체를 도륙한다. 난도질한다. 이런 식인데 저렇게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특검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꼼짝없이 입맛에 맞지 않는 특검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특검이 매일매일 일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받으라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너무도 과장되어 있다. 과장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그러면서 방어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어는 공격입니다. 우리만 수비만 하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을 때려야 된다니까. 그럼 누굴 때리느냐? 김혜경을 때리고 이재명을 때리고 문재인을 때리고 김정숙을 때리고 문다혜를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돼요. 저쪽을. 휴미를 때리고. 거기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에서는 전혀 이렇게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당연히 대표가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용산이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도 본인을 위한 방어는 잘했어요. 받아치기 치는 것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권 차원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금수 환박 때만 다소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거기서 등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갖고 수자 하나를 갖고 금수 원복으로 만든 그게 한동훈의 기지에서 발휘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동훈 잘한다 최고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죠. 여권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정점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 한동훈입니다. 원래 급히 먹는 음식이 취하는 거고요. 금방 익은 거는 또 금방 식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제대로 된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지지율이 지금 반투막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재명에게는 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재명 45 한동훈 18 이런 식인데 이러면 라이벌 대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스탠스가 뒤집힌 거예요. 원래는 이재명을 잘 이렇게 요리할 줄 상대할 줄 알았더니 이재명하고는 너무도 잘 지내네. 그냥 뭐 만나서 얼굴 코앞에 그냥 키스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가지고 서로 그냥 이빨 드러내놓고 웃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아무것도 없고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없고 하물며 아까 제가 언급한 전직 대통령 가족들 그리고 현재 야당 대표 가족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럼에도 놀랍게도 국민의 눈높이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자꾸 이렇게 갈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벌써 존재감이 없는 것과 함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명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될수록 빨리 결단을 해서 탈당을 하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는 정말 보여줄 수 없는 거 추한 거 다 드러나요. 지금 뭐 자료는 벌써 인터넷 공간에 다 흘러다니는데 제도권 언론에서 그걸 다루지 않는다 뿐이에요. 그런데도 야권이 왜 그걸 언급하지 않느냐. 거기에 저들의 놀라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죽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게도 묻돌아 놓고 있는 거야 그냥. 때가 되면 다 튀어나옵니다. 한동훈이 진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고요. 예방주사도 미리 맞는 게 좋다 그래요. 한동훈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딱 대고 나타난 순간부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180 넘는 키에 훈칠한 어떤 그런 미남형의 어떤 청년이 나타났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지지율 유지가 되겠습니까. 젊은 층이 호응하겠어요. 중수층 주층 중수층 그러는데 중수층의 핵심이 바로 10대 20대 30대 초정반이거든요. 여기 mz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는 한동훈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지율도 지금 아주 낮아요 거기는. 원래부터도 지지율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다가 요즘 더 나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때문에 국민의힘은요. 어쨌거나 지금 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럼 당사에 걸 수 있는 대통령 얼굴 하나 없어요. 사진 하나 없어진다고. 이런 식이면 쪽발리고 부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본인이 가는 저 길이 원래 자기가 말했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잡겠습니다. 이재명을 제가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정의의 검사 조순제일검이 조순제일 범죄 혐의자를 잡겠습니다. 이런 것하고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던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싶으면 돌아나오세요. 아닌 거야 그게. 한동훈 대표 입에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비대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김정숙을 때리는 걸 봤어요. 문다이 때리는 거 봤어요. 이재명 때리는 거 봤어요. 조국 때리는 거 봤어요. 조국 집안의 그 딸 조민 때리는 거 봤습니까. 물론 그런 걸 대표가 말하기에는 쪽팔린다 생각할지 몰라도 해야 돼요. 왜. 저들은 김건희 여사만 갖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 거기에 대응을 용산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당이 해줘야 돼요. 당이 원래는.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가 그걸 안 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대표 잘못 뽑아 봤죠. 결과적으로. 저도 일말에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는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말을 열다 보니까 일로 와버렸는데 뉴스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 하나 읽고 갈까요. 제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친구가 이걸 하나 적었는데 이거보다 길이 원래 거리 더 긴데요.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두근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놈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악랄하게 물어뜯겠냐.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다. 또 한 게 그 뒤에는 25일에도 또 하나 있죠. 지금 이재명은 비상사태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좌파 빌런들 전부 처자식들 문제가 넘쳐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식이 있냐 아니면 검찰총장까지 했던 본인이 비리가 있냐. 약점이라고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서 더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 물어뜯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죄가 없어.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입니다. 파우치 받은 것도 청탁을 받은 게 아니고 간첩 목사가 아버지 친구라고 던지고 간 뒤 불법 녹취 몰카를 한 것이고 주가 조작 무죄고 양변 고속도로 땅이 그리 안 지나간다. 그냥 이거는 영부인 이재명하기 위한 좌파들의 프레임이야. 좌파들은 이미 김건희 여사를 비호감 최대치로 만들어서 같은 우파도 몸소리 치게 만들었지. 그래서 지금 보수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만큼은 진짜 마녀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조선일보 가봐도 거기 댓글 보면 김건희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용하는 목소리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별 사안 하나하나 제대로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선동하는 대로 휘둘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김건희 여사 비호감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만들어서 탄핵하려고. 이재명이 생각하기엔 탄핵해서 빠른 좌파 정권 안 만들면 자신이 지금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죽게 된 게 생겼다. 작살나게 생겼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한동훈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밑에 한동훈을 까는 글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뺏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이 옳고 그러고 혹은 옳고 그러고는 아니더라도요. 정치판에서는 결국 되는 길 안 되는 길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되는 길이고 안 되는 길인지 이제 판가름이 안 되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많은 어떤 유튜브 혹은 매체들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동훈이 가는 저 길이 과연 생문인지 사문인지를 제대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죽은 문입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탈당을 하거나 사퇴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저기는 따라가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한동훈 쪽에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좌파에 있다가 문재인 지지했던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만일에 주력이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피디 김준호였습니다. 누리피디 김준호였습니다.